칠판 한번 보자고요 항상 다섯 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 소득세네요 이렇게 다섯 개 됐어요 그럼 한 번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세죠 신고 납부하잖아요 안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세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은 고지 납부죠 보통 징수 연체하면 뭐가 붙어요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번에 개정법이에요 지금까지 4개월 세법을 배웠잖아요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을 게 따로 있어요 가산세 가산금율율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가산금은 다시 뭘로 나눠 일반 가산금과 다시 가산하는 중가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항상 연체이자는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안 까먹는 거 그럼 책 한번 보자고요 가산세 어떤 단어가 들어가 성실한 이행 성실한 이행을 하라 이거지 신고 납부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 안 했다는 거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정부에서 벌을 준다 그 벌이 뭐다 세금을 늘린다 그럼 세금을 늘릴 때는 어디에 가산한다 두 번째 줄 밑줄 딱 끊고 산출 세 개 가산 그리고 가산세 계산할 때 연체이자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넘어가자고요 자 특징 꼭대기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불리행했죠 벌 주는 거야 벌과금의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에요 가산세는 무슨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밑줄 긋고 보통 징수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신고 납부를 안 했어 이행을 안 했다는 거죠 이행을 안 하면 뭐를 붙여 가산세를 붙여서 항상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취득세가 100만원이야 가산세가 20만원이야 그러면 세금이 얼마로나 120만원 그럼 12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죠 무슨 징수 보통 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징수로 전환대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절차가 1차적으로 신고 납부 안 하면 세금을 늘려서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는 무슨 징수 방법이라고요 보통 징수 자 그 다음 2번 가산세는 의무가 들어가죠 뭐가 된다 세금이 늘어나니까 두 글자로 뭐가 된다 세목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120만원 세목이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죠 세목 세금의 이름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포인트 두 번째 줄 감면이잖아 감면 밑줄 그어 감면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 뭐를 깎아줘 본세를 본세를 깎아주는 거야 본세를 그럼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그럼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어요 자 그 다음 3번 가산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법은 뒤지게 복잡하죠 이거 여기 보세요 유리 몇 프로 10% 20% 최대 몇 프로 40%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붙어요 국세든 지방세든 그래서 1번은 뭐다 과소신고 그 다음 2번은 뭐다 무신고 무신고 그리고 40%는 뭐다 사기부정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이에요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10% 20% 우리 넉 달 동안 이거 계속 배우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려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3번에 1번 무신고잖아 무 무신고죠 그러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요 20% 그래서 박스 보라고요 박스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100분의 20 박스에 근데 기억은 뭐가 들어가 부정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다 40 국제거래는 60 이거는 알 필요 없고 부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뭐다 40 안 들어가면 단순 부신고죠 20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과소 또는 초과 환급을 받았어 환급을 많이 받았죠 초과 환급을 많이 받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제때 안 돌려주면 과산세가 붙는다 그럼 환급은 알 필요도 없어요 과소신고 자 박스 봐요 박스 기억 부정이 들어갔잖아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라라 40 됐어요? 그 다음 2번 기억 외에 사기부정이 아니면 무조건 몇 프로다 10%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3번은 뭐다 납부 또는 환급 불성실 가산세 환급은 알 필요 없어 납부 자 7,8번이에요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야 하루하루 납부는 계속 안 하면 세금이 물어나 또 하루 잘 보세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 10,000분의 3씩 늘어나 하루하루 유예가 뭐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납부분을 인하시켰다고요 3에서 뭘로 인하시켜서 2.5로 꼭 기억해야 돼요 10,000분의 2.5로 인하됐어요 개정법 자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박스에 보라고요 기억 1일 0.025% 그래서 10,000분의 2.5는 0.025% 이렇게 2호가 들어가면 맞는 거요 알아들었어요 그냥 0.025%로 인하됐다 10,000분의 2.5를 얘기하죠 0.025% 그래서 3에서 2호로 인하됐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납부하면 꽃밭에 나비요 숫자배열 나비요 2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외워야 돼 나비요 이렇게 나비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결론이 나왔네 박스에 박스에 결론 나와 있죠 이거는 구체적인 거니까 알 필요 없고 지방세도 똑같아요 자 그럼 칠판 주목하세요 자 지금 뭐 설명했어요 가산세는 꼭 알아야 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구반해요 그럼 단순 무신고는 뭐다 20 과소 신고는 절반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워 먹으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형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무는 20% 늘어나 내 다리를 딱 봐 무 다리 두 개 뻗어 있잖아 과소는 절반 그러나 납부를 물어보면 하루하루 다져요 만원당 얼마씩 늘어난다 2.5 0.025%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신고를 물어보면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야 돼요 납부는 나비요가 답이라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44점 꼭대기 잘 안 푸니까 같이 푸는 거예요 한번 풀어봐요 자 같이 가자 1번 무신고 괄호 봐요 괄호가 포인트죠 괄호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하면 무조건 몇 프로부터 20 읽는 순간 1번이네 그 다음 2번 무신고 괄호가 포인트예요 괄호가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사기 부정이다 사기 부정이다 무조건 몇 프로부터 40 50 틀렸네요 자 3번은 과소 괄호가 포인트죠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40이지 20 틀렸네 아 사기 부정이 아니죠 아니니까 20이 아니라 뭐다 10 10 그 다음 4번 과소 내 이번에는 괄호가 뭐다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 40 50 틀렸네 자 납부 나왔다 납부는 따로 계산하죠 하루하루 만 원당 어떻게 3원에서 2.5로 인하됐죠 만 분의 2.5 일률적으로 20% 틀렸잖아요 어 만 분의 2.5 퍼센트로는 0.025% 일명 나비요 그럼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나비요 개정법이에요 개정법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상금으로 돌아갑니다 자 실판 봐요 가상금은 월할 계산합니다 연체이자는 월할 계산해요 월할 한 달 한 달 계산한다고요 그럼 한 달까지는 무조건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부터 3% 일명 뭐다 삼김 연체이자 한 달까지는 무조건 3% 붙어요 무조건 3% 그럼 두 달째부터는 뭐다 다시 가상금을 붙인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중가상금 그럼 두 달째부터는 한 달에 1.2% 곱하기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월은 몇 년이에요 몇 년 5년 왜 5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입니다 연체이자도 5년까지만 걷겠다 월할 계산이죠 월로 나왔어 근데 이게 개정법이에요 1.2% 3%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이거를 인하시켰다고요 1.2가 아니라 0.75로 0.75로 인하시켰어요 인하시켜서 개정됐어요 단 중가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체납된 조세가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원 미만은 안 붙여 그 다음 지방세는 어려우니까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뭐다 미만의 미만 중가상금은 미만 그러나 3%는 무조건 붙어요 이거 어떻게 왜요 뻐꾸기잖아 뻐꾸기 뺏구가 미안해 삼재끼였구나 삼이야 이거 뺏구가 미안 미안해 삼재끼였어요 삼 미만이 요건이라고 책 한번 봐요 가상금은 어떨 때 붙는 거야 고지서가 날라왔다 파란 글씨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연체했다는 거죠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에게 납기후 금액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다시 가산 다시 가산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중가상금 합쳐서 그 다음 가상금의 구분 이게 중요하잖아 일반 가상금은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100분의 3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일명 상김 그 다음 중가상금은 두 달째부터 붙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이 뭐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두 달째부터죠 몇 프로씩 붙어 0.75 만분의 뭐다 7.5 정말 7.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7.5 인하됐다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을 초과 못한다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원 미만이에요 미만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 미만이 없으면 틀려요 미만이 없으면 징수 적용한다로 바뀝니다 그럼 100만원 30만원 따질 때는 뭘로 판단한다 세목 별로 판단한다 합산하면 중가상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따로따로 100만원 30만원 여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박스 별표시 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뭐 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 불리행 벌을 주는 거라고요 법에 의해서 그럼 부가금액은 어디에 더한다 산출한세에게 더한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세금이 늘어나니까 조세에 뭐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가산세는 두 글자로 뭐가 된다 세목이 되는 거예요 조세에 포함 옆에 적어 세목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세목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산금 가산금 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연체이자 나왔네 따법 불리행 법에 의해서 걷는 거고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몇% 3% 3김 중은 중7호 중7호 오세요 중7호 오세요 7호 7호 중7호 이거는 옆에 적어요 연체 적혀있네 연체이자죠 연체이자니까 조세에 어떻게 한다 불포함 조세가 되는 게 아니라 불포함 연체이자는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세금에서 제외 불포함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답보지 말고 자 1번 신고납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지문이 지방세 지문이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들어가면 틀려요 지방세를 묻는 지문이니까 양도소득세는 국세요 국세 자 그 다음 특별징수는 뭐다 편의가 있는 자가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고 납입하는 거 옆에 하나 딱 적어요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원래 독립세인데 세무소에서 특별히 걷어주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 3번은 보통징수 뭐가 날라온다 포인트가 고지서 고지서 고지서를 교부해서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맞잖아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병기에서 날라오는 게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열세 세 글자로 적어요 병기세 같이 날라와요 납기가 같으니까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열세도 고지납부예요 그 다음 4번 가산금은 어떤 용어가 들어가 납부기한 까지 안했다 연체이자죠 그러면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계 고지세계 그래서 다시 가산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중가산금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일반 가산금에게다 중가산금을 합쳐서 전체 연체이자가 되겠죠 앞에 거는 몇 프로예요 3% 과자가 들어갔잖아요 앞에는 3%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냐 할 때 두 달째부터는 뭐가 붙어 다시 가산한다 이게 뭐다 중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가산세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이행을 안했다 이행을 안했죠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 세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답이 몇 번 5번 왜 틀렸어요 포함한다가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 다 넘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50페이지 봐요 이런 거를 기본 용어가 딱 정해져 있죠 복습할 때는 이런 거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다고요 이런 거를 한번 읽어봐야 돼 50페이지 알아들었죠 그리고 넘겨봐요 52쪽 52쪽 넘기면 이제 마무리는 뭘로 한다 배운 한도 내에서 5X를 풀어보는 거예요 52쪽 5X를 풀어봐야 되는다고요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밑에 10번 5X 등록면허세는 특광도세다 O야 X야 X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있죠 무슨 세 도구세 이러면서 정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도구세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풀어보죠 종부세 종부세와 양도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된다 X 모두 허용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재산세 도시지역분밖에 없죠 재산세 또는 도시지역분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자 56페이지 오늘 마지막 강의네요 56쪽 56쪽 봤어요 자 오늘은 수업을 1시 10분에 끝낼게요 공시는 몇 시에 끝내요 공시 2시 공시가 잘 되죠 공시는 잘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56페이지 자 오늘 마지막 총론 파트 모든 세금은 납세할 뭐가 있다 성립시기 확정시기 그리고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납세할 노무가 성립한 후 얼마라고 확정시키고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이 되죠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요 의무가 성립하고 세금을 확정시킨 다음에 납부하죠 그러면 소멸이 된다고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매년 출제되는 거라고요 성립 확정 소멸 자 그럼 첫 번째 뭐를 외운다 성립시기 57페이지 자 밑줄 닦아 모든 세금은 뭐가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요건 충족 네 가지라 그랬죠 과세 요건 충족되면 결국 성립시기는 뭐다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지 말아라 세액 계산에 뭐를 얘기한다 출발하는 시점 세금 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립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럼 출발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추상적 성립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하면 안 돼요 추상적 오른쪽 1번 나와 있잖아요 추상적이다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은 안 됐죠 이거를 구체적이 아니라 어떤 용어를 쓴다 추상적 그리고 확정이 돼야 얼마라고 확정이 돼야 구체적이란 단어를 쓴다고요 이제 볼까요? 딱 5개 위주로 배워요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박스만 딱 보면 돼요 박스 취득세는 취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다음 등록 면허세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등록에 대한 니은 면허는 출제 안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문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으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등기 또는 등록할 때 성립한다 니은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이 되면 고향시장은 보다 세익계산을 출발한다고요 6월 1일 재산소유자를 보고 그래서 6월 1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절대로 보유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보유할 때랑 속지 말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면 재산의 소유자를 보고 세금계산을 출발합니다 자 그다음 종부세 똑같죠? 국세 역시 과세 기준일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일단은 기본 넘어가요 국세 본세를 먼저 하는 거예요 58쪽 국세 나와 있죠? 국세 종부세를 먼저 보라고요 가운데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찾았어요? 6번에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소독세 자 소독세 하면 부동산 관련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양도소독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독세 부동산 관련 양도소독세와 종합소독세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소독세 그럼 소독세는 원칙이 뭐다? 1년 단위로 세금 매겨요? 양도세도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세금 계산한다 그래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알루무가 성립합니다 과세 기간 용어가 나왔네요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말 그러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독이 있으면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합니다 우리가 월급날 세금을 띠죠? 세금을 띠는 것은 세금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시작해서 돌려받을 세금 있으면 돌려받고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독세는 언제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출제한다? 소독을 지급할 때 틀려요 1년 단위로 세금 계산을 출발합니다 뭐에 속지 말자? 소독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틀린다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딱 다섯 개가 기본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본세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나오잖아요 부가세가 나와요 부가세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하나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이거 이해는 어떻게 세금을 거둬? 본세에 붙여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럼 이해를 물어볼 때는 언제 성립한다? 본세랑 같이 본세보다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해요 본세랑 같이 내니까 이렇게 그럼 본세를 어떻게도 얘기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길게도 표시해요 본세를 어떻게도 표시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똑같은 거요 그 다음 두 번째 본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럼 가산세도 결국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해도 똑같이 뭐다? 본세 납세 알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럼 다 본세, 본세, 본세 하면 다 맞춰버리잖아요 본세를 길게도 얘기한다 어떻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 다음 가산세도 본세랑 같이 내는 거죠? 본세를 어떻게? 이거는 가자나 가산할 국세, 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본세예요 결국은 원리는 뭐다? 본세랑 같이 내는 거고 본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확인 들어갑니다 앞으로 다시 와요 57쪽 57쪽 봤어요? 6번 6번 밑에 6번 봤어요? 이거 4글자로 적어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특별징수도 본세랑 같이 내는 거죠? 지방소득세 네 글자로 뭐다? 특별징수 그래서 본세랑 같이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본세를 어떻게 표지해서?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 본세입니다 법인세는 알 필요 없고요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 즉 소득세, 법인세, 본세랑 같이 낸다 자, 넘어가죠 자, 기억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옆에 세 글자로 적어 병기세 기억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랑 고지서가 같이 날라오잖아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병기세 오늘 수업 어려워요 전체기 때문에 그럼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죠? 그럼 성립시기는 재산세랑 똑같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병기세 자, 다음 8번 지방교육세 옆에 적어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본세랑 같이 내는 거죠? 본세를 어떻게 표시해서?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 자, 다음 가산세도 별하나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본세가 늘어나 그럼 본세를 어떻게 표시했다? 가산할 국세, 지방세 줄여서 뭐다? 본세 가산날 지방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본세를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고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 둘 다 뭐다? 본세 그 다음 11번 수시, 동그라미 수시 부가하는 세금은 수시로 부가할 수 있죠? 어떨 때 성립한다? 수시 부가할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사유가 뭐다? 조세포탈 누락 이런 거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할 수 있다 사유자가 꼭 들어가야 돼 이 사유가 뭐다? 조세포탈 하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사유 사유자를 빼고 출제하면 틀린 거예요 국세 소득세의 별 하나 딱 붙이고 법인세는 출제 제외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나머지는 출제 제외 인지세 봐요 4번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죠? 중요한 것만 하라고요 인지세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계약서 쓸 때 하면 싸게 보이잖아 고급스럽게 뭐다? 문서를 작성할 때 자동적으로 성립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자 5번 세 글자로 옆에 적어 뭐다? 부가세 이거는 지대로 나왔네 부가세 뭐가 나왔어? 본세 납세 뭐가? 성립할 때 자 그 다음 종부세는 아까 했죠? 가산세는 뭐로 시작하면 맞아? 가로 시작하면 맞아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사유자 자 x 기출 체크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가야죠 자 소독세 나와있죠 벌써 틀렸네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지급할 때 틀렸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옆에 적혀있죠? 적혀있는데 또 적어요 괜찮아요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은 6월 1일날 성립되는 조세는 몇 개예요? 6월 1일날 성립되는 조세는 몇 개? 토탈 3개죠 이거 재산세 이거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날 성립해요 두 개지? 어? 자 그 다음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지역자원시설세도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변기세 이렇게 그래서 6월 1일 성립되는 조세는 3개예요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에 변기고지하는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물어봐 6월 1일날 성립되는 조세는 딱 나열해놓고 토탈 몇 개다? 3개예요 3개 우리 기초과정은 두 개만 배우잖아요 중급이니까 요것도 6월 1일이에요 어디 나와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위에 나와있잖아 58쪽 꼭대기 기억에 꼭대기 나와있어요 6월 1일로 가는 거는 3개예요 꼭대기 6월 1일에 적혀있죠? 자 그 다음 잘 봐요 6월 1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7월 1일날 성립하는 조세가 있어 과세기준 7월 1일 6월 1일과 7월 1일을 하면 안 돼요 요거는 뭐다? 재산분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제주야 제주 7월 1일 어디 나와있어요 이거는 지방세에 나와있겠죠 57쪽 5번에 5번에 57쪽 5번에 주민세 주민세는 무조건 기준이 뭐다 7하나입니다 무조건 7하나예요 그럼 출제되는 거는 뭐다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분 여러분들이 매년 내는 거는 뭐다 균등분이잖아 매년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균등분이야 그럼 7월 1일 그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균등분이 날라와 그러나 우리는 재산분만 출세가 돼요 재산분 찾았어요 5번에 재산분 주민세 이건 뭐예요 재산분 주민세일까 뭘까요 옛날 옛날에 이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매년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사업소세 이해가 뭐다 주민세로 바뀐 거예요 재산분으로 그 지역에서 고향시역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죠 그럼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사업소세를 내야 된다 사이 사업소세잖아 이거를 뭐라 그런다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그럼 기준은 뭐다 7월 1일 7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구청에 가면 뭐가 있어 시청에 가면 사업소 대장이란 장부가 있어 거기에 7월 1일 사업주로 등재된 자는 1년에 한 번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와 무슨 분 재산분 일반 부동산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준이 뭐다 7월 1일입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7월 1일이라고 6월 1일로 쓰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7월 1일로 쓰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제산분 주민세 일명 뭐다 제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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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이라고 제철이 7월 1일 문제 한 번 풀어보자 59쪽 꼭대기 59쪽 꼭대기 풀어봐요 성립식이 물어보네 딱 읽는 순간 몇 번이에요 1번 했어요 옛날에 다 풀었어요 이거 아까 풀었구나 자 그 다음 자 잘 봐요 지금부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끝났어요 성립식이 성립식이 세액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세액계산을 출발하죠 출발하고 이제 얼마라고 확정을 시켜야 돼 이거를 무슨 용어로 쓴다 구체적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외운다 확정식이 책의 몇 페이지에요 59쪽 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자 질판 한 번 보세요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자 취득세는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절대 납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모든 세금은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할 때 확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납부는 돈이 없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똑같아 등록면허세도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정부가 확정하죠 정부가 과세 권자가 어떻게 할 때 결정하잖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정부세도 똑같죠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 다음 소독세는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잖아 누가 신고한다 납세 의무자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한 번 내는 세금이 뭐예요 세 가지 세 가지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매년 내는 세금 두 가지는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주의하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죠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해서 확정을 시키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해요 단 여기서 이제 가끔 출제되는 게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잖아요 부자들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 결정 싫다 그래서 선택하면 종부세는 어디로 간다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면 신고로 가니까 정부 결정은 없어져버리죠 그래서 확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확정 세 가지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두 녀석은 처음부터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이번에 시험 특징은 따로따로 물어보면 다 맞춰 이렇게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연결을 자 프린트로 한번 봅니다 프린트를 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봐야 돼 자 61쪽 61쪽 확인 예제 짧은 문제네요 liche Edit 여기 여기 오 엉 ays hier 列 they told me pit food theology 喂 ędess ones 포인트가 뭐다? 결정.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지방세, 국세를 물어보면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자, 기업, 취득세는 뭐다? 신고. 원칙이 종부세는? 결정. 재산세, 결정. 양도세, 신고. 그럼 지방세는 뭐 밖에 없어요, 답이? 재산세. 답이 3번. 만약에 국세를 물어보면 답이 2번으로 바뀌어요. 국세를 물어보면 알아들었나요? 그럼 모두를 물어보면 뭐다? 4번으로 바뀌어요. 모두를 물어보면 4번으로 바뀌어요? 그럼 지방세를 물어보므로 결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재산세. 주의해야 돼요, 이거. 짧은 것이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수강생의 절반은 4번을 찍더라고. 시험장에 가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프린트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프린트.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아래. 1페이지. 1페이지 봤어요? 자, 왼쪽에 1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 뭐가 있다? 성립확정. 연결을 시켜야 지금부터 찾았어요. 성립확정. 자, 취득세는 취.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신고하면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당연한 얘기죠?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틀려요. 지문이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번 시험에. 단, 무신고하면 당연히 정부가 결정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그다음 재산세는 언제? 6월 1일 날 성립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만 과세권자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그다음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세무서장, 정부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과로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소독세. 양도소독세. 따라왔어요, 양도소독세?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확정되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가 힘든 게 뭐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보면 왼쪽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소독세는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이상한 용어 나왔죠. 제주가 나왔잖아, 제주. 제주라고 재산세 아래 6월 1일 옆에. 여기 이거 봐, 이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이거는 옛날에 사업소,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야, 사업주. 그럼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7월 1일 현재를 갖고 따져요. 제주, 제주. 몇 월, 몇 일? 7, 7 하나. 재산분 주민세를 얘기한다고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7월 1일. 작년에 답이 이게 제주가 답이었어. 재작년에 답은 밑에가 답이었어. 이걸 못 맞춘 거야. 제주가. 그 약자만 기억나더래. 제산분 주민세. 자꾸자꾸 봐야 돼요, 오리지널 용어를. 왜 틀렸지 그러니까 이상한 게 막 나와. 제주가 기억이 안 나더래. 그거를 피하고 찍었대. 무슨 자랑이라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여기 보세요. 소멸. 자, 소멸 시기. 소멸되는 사유를 배운다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쪽에 나와 있다? 쭉 봐줘요. 한 장 넘겨요. 62쪽. 소멸. 오늘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소멸. 자, 칠판 보죠.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법에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주목. 주목하세요. 납부하면 없어져. 당연히 소멸되죠. 조세 채권이 소멸됩니다. 정부 입장은 채권이에요. 우리 입장은 채무고. 정부 입장. 그다음 뭐대도 없어져. 충당. 그다음 부가. 부가 뭐다. 취소. 없어져. 그다음 제척기간 만료.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세금이 없어지는 소멸되는 사유는 다섯 개밖에 없어. 다섯 개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납세자 사망 있어? 없어. 납세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내줘야 돼요. 이런 건 소멸 사유가 아니다. 딱 다섯 개만 소멸 사유. 거기 나와 있죠? 납부. 2번 충당. 3번 부가 취소. 철회가 아니야. 취소.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4번 제척기간 만료. 5번 오른쪽. 소멸시효 완성. 딱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납부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충당이 뭐다? 충당은 납부할 세액과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 환급받을 세액. 이게 부딪혔을 때는 상계처리합니다. 상계처리하는 거를 충당됐다고 해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돌려받을 세금이 20만 원이야. 그럼 법은 어떻게 걷어갈까요? 100만 원 받고 20만 원 안 돌려줘요. 행정 편의상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고 얼마만 납부한다? 80만 원. 이렇게. 그럼 20만 원은 뭣다? 충당됐다고 그래요. 그럼 20만 원은 뭐다? 납부한 거나 똑같잖아. 원래 100만 원 낼 거죠? 20만 원 빼고 얼마만 납부한다? 80만 원. 원래 100만 원 납부하는 거잖아. 그럼 20만 원은 뭐다? 충당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납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퉁쳤다. 퉁쳐서 얼마 납부한다? 80만 원. 그럼 20만 원 돌려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납부랑 똑같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부가. 결정해서 부가하신 게 취소가 됐어. 하자가 있다. 또는 잘못 부가한 거야. 잘못 부가한 거는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합니다. 취소. 그럼 취소가 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하자 또는 잘못 부가한 거는 법에서 취소를 시켜.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한다고요. 자, 그다음 재척기간의 만료. 재척기간이 뭐야? 세금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요. 조사기간을 세법에서 재척기간. 재척기간이 만료가 돼도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럼 잘 봐요. 무신고했다. 무신고하죠? 세금 안 냈잖아. 그럼 정부는 왜 세금을 안 냈을까? 조사 들어가죠? 조사 들어가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금 계산하겠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세금을 부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조사해서 추가 납부 세액이 있으면 부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도 모든 세금은 부가 기간 안에 부가를 해야 돼. 부가 기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럼 부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지서를 보내죠? 고지서를 발급해 보내는 기간. 고지서를 발급해서 세금 내라고 보내는 거죠? 즉, 법에 의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 뭐다? 제척기간. 그럼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날라왔죠? 그럼 날라오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세금 안 내도 돼. 그럼 왜 고지서가 날라왔네? 그럼 이거는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용어정리 잘해야 돼요.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 뭐다? 제척기간. 고지서 보냈지? 그럼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뭐다?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납보와 충당은 뭐다? 돈을 받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거고 이 애들은 돈을 안 받은 거죠? 안 받았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다섯 개야. 소멸되는 사유는? 이런 애들이 끼면 이런 건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쉽게 나왔을 때 다섯 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구분해야 돼? 뭐를 구분해야 된다? 연수. 여기 보세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원칙이 몇 년 안에 보내야 돼? 5년. 원칙. 무신고하면 몇 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돼? 7년. 나왔다. 사기부정으로 세금을 띄워먹으면 몇 년 안에 보내야 돼? 10년. 이게 뭐다? 제척기간이에요.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원칙은 5년.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워먹으면 정부는 열받지 않습니다. 열받으니까 몇 년? 10년. 무신고가 몇 년? 7년.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무칠래. 죽을래가야. 무칠래. 집에 가서 무가 있잖아. 이파리를 딱 옆으로 뻗어. 7년. 7년 안에 고지서. 이거 무칠래. 이렇게 해서 이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죠? 보내면 이제 뭐가 시작돼? 소멸시효. 그럼 소멸시효는 원칙이 몇 년 안에 돈을 거둬야 돼? 5년. 5년 지나면 못 거둬. 단 국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안에 거둬야 돼요? 책 확인 들어갑니다. 연수 밑에. 연수만 보면 된다고요. 62쪽. 재척기간. 재척기간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박스는 사기부정. 열받아요. 무조건 몇 년? 10년.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적어. 뭐다? 무신고. 무칠래. 몇 년? 7년. 그럼 나머지는 전부 5년이란 얘기예요.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이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라. 자, 오른쪽. 이제 소멸시효 나왔다. 소멸시효 나왔죠? 오른쪽. 나왔잖아. 원칙은 몇 년? 5년. 5년. 밑줄 긋고. 단 5억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 10년이에요. 10년. 넘기세요.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64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제 첫 기간. 제 첫 기간. 사기 부정. 열받지 정부가 몇 년? 10년. 옆에 적어. 부연설명. 5년은 과로에서 적어. 원칙. 7년. 7년 옆에. 무신고. 무신레. 7년. 이렇게. 사기 부정은 열받아요. 10년이에요. 오른쪽. 2번 풀어보세요. 전체를 물어보죠. 이거. 소멸되는 사유 5개. 박스. 박스. 납부 충당 5. 니은. 소멸시효 완성 5. 법인이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 내야 돼. X. 제 첫 기간 5. 납세자 사망도 X. 그럼 4개가 나왔네. 뭐가 하나 빠졌어요? 납부 하나. 충당 하나. 소멸시효 하나. 제 첫 기간 하나. 붙여서 나왔을 뿐이잖아요. 그럼 뭐가 하나 빠졌어? 부가. 취소. 잘못 부가한 거. 그럼 흐름상 하나씩 보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3개. 기역. 니은. 리을. 3개네요. 따로따로 따지면 몇 개라고요? 5개. 따로따로 따지면 5개. 4개만 나왔죠? 뭐가 빠졌다고요? 부가. 취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죠. 프린트로 마무리 지어야죠? 원래. 여기 보세요. 1시에 끝나는 거야, 원래.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어? 문제 풀다 보니까. 이해해 줘야 돼요. 문제 푸는 게 좋아요. 자, 프린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1번. 1페이지 제일 아래. 프린트 제일 아래 보세요. 소멸이라고 나왔잖아, 왼쪽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5개. 납부 충당, 납부 충당, 납부 충당, 납부 충당, 납부 충당, 납부 충당. 자, 그다음 소멸 시호는 언제까지 돈을 걷어야 돼? 5년. 5년. 오른쪽에 5년. 5년. 소멸 시호. 돈을 걷는 기간은 5년이에요. 그리고 5년 밑에 적어. 국세가 5억 이상. 5년 아래 적으라고요? 조그맣게 국세가 5억 이상일 때는 소멸 시호가 몇 년. 10년 안에 돈 걷어야 돼. 지방세는 5년이에요. 국세가 5억 이상일 때는 10년. 다시 왼쪽으로 가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다시 왼쪽으로 왔어요? 자, 괄호. 제척기간 나왔잖아요. 괄호. 원칙은 몇 년? 5년. 무신고하면 몇 년? 7년. 사기부정 열받아요. 몇 년? 10년. 그래서 제척기간과 소멸 시호. 연수 정리했어요. 칠판 주먹과 다 끝났네. 여기 봐요. 작년에 29회죠? 29회의 답은 이거였어. 7, 1. 제3분 주민세 제주. 7, 1. 이게 답이었다고. 재작년의 답은 이게 답이었어. 밑에 거 아래 게. 내가 가르쳐주잖아.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서 대부분 다 출제돼요. 대부분 기본이. 그래서 세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려고 하면 이 프린트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 대부분 약자로 돼 있어요. 기본서를 보면서 복습,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고요. 오늘 사러데이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끝. 감사합니다. 그럼 수업 끝까지는? fair enough.